하객 여러분의 축하 속에 두 손을 맞춰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. 하객 여러분께서는 힘찬 행진에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그럼 신랑 신부 자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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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사실 여기 노래부르러 온 게 아닙니다. 저기 저 여기 터있는 사람이 제 애인입니다. 자기야 아니 나한테 뭐 좋은 데 놀러 간다고 그러더니 또 좋은 데가 얘기야? 겨울의 식장이야? 여러분들 저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? 네 다 잔아야 자서 자 여러분 저 두 사람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? 네 거짓말 진짜예요? 네 아 알았어 나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길척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나도 쿨하게 보내줄게 근데 내가 딱 한마디만 할 수 있게 기회를 좀 주겠니? 어? 자기야 내가 진짜 많이 사랑했다 정말 많이 사랑했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야 우리 한번만 만나보자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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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